아 뭐야? 다 쪘어? 어? 그 고급상사점! 봐봐봐봐봐 누가 나 암살하려는 거야? 아 칼이 왜 이렇게 날카로워? 어? 칼? 와... 야 우리 진스타 이제 진짜 물이 올랐네 얼마나 심취했으면 이 무디 가짜 카레 되게 막 베이냐? 와... 땡큐 땡큐! 검관리 똑바로 안 해? 검관리 똑바로 안 해! 아 됐어 내가 해 아 공연이 코앞인데 이 사장은 관심도 안 없고 그래도 내가 우리 진스타 밀착마크 하잖아 나로는 만족 못해? 당연하지 맞아 당연하지 하... 이 사장 도덕이랑 정말 뭐 있는 거 아냐? 응? 아 이 시간까지 퇴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붙어서 에이... 이 사장이 얼마나 철벽인지 알면서 우리 진스타가 20년 넘도록 그렇게 해바라기 해도 눈 하나 깜짝... 진짜... 눈... 눈은 깜짝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암튼 우리 이 사장의 심장은 어? 냉동실 저 밑바닥에서 200년 동안 잊혀진 아이스크림이나 마찬가지야 이 인형 꽝꽝 얻도 못해 제 기능을 잃었다고 멀쩡하도 못해 이 초현실적인 호우대를 갖고도 200... 200년 동안 모태솔로인 건 다 이유가 있다니까 아... 그래도 왠지 신경 쓰여 이 여자 뭔가 느낌이 안 좋다고 응? 경호원 말고 다른 방법은 진짜 없는 거야? 지금으로서는 이게 진짜 최선인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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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었다 갈까? 아... 됐어 이까까? 시간도 없는데 다시 갈게요 아... 아... 뭔가 잘못됐어 네가 하찮은 인간 따위한테 설마... 타투 때문에? 왜? 아니... 아니 그... 아니 그...